PDM 퍼펙트 다치메이커의 팀의 팀장으로 오는 스킬즉바를 왔는데요. 여기 김기년 선수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Y-C PDM을 떡실신 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승의 전략으로 전보다 잘하자. 당연히 우리 팀장님 김효진 선수를 믿고 있죠. 요새 컨디션이 아주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번 경기 때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지만. 그래서 새롭게 리그에 참가한 친구가 있어요. 손효진 선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두 번 리그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 안에 활약을 많이 보여줬어요.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김효진 선수가 없죠? 왜? 처음부터 게임을 투입하게 됐어요. 김효진 선수가 첫 퍼스트로 나왔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못 던지면 저기에 가 있을 이유가 없죠. 이 와중에 김아름 선수가 나이스 해트트립.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316대 623인데요. 갈론전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봤었을 땐. 아 나이스 마무리했어요. 퐈아악! 이 마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집중해서 똥꼬 힘 빡 주고 김효진 선수가 지금 힘을 빡 주고 있는데 저희 팀한테 응원한 건데 김효진 선수가 파이팅하네요 설마 지지는 않겠죠? 여기서? 김효진 선수 32 마무리 16 아 버스트 찬스를 줘도 못 먹어요 찬스를 줘도 숟가락을 떠줘야 되나? 자 마무리 해야 돼요 다행입니다 자 2세트 역시 BDM이 이겼습니다 김효진 선수 빨리 오세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내기 하나 어때요? 괜찮아요? 치고 있는데? 아니 다시 역전에서 이기면 되죠 뭐가 문제야 오늘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자신 없어요? 아니 자신은 있는데 왜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를 해야 하냐고 아니에요? 아니 내가 때리는 건 아니잖아 아니 잠깐만 이건 아닌데 자 MVP가 마구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구 때려야 되나? 마구 자 18 지금 코나크 남세협 선수를 했고요 자 점수 가네요 트리플 들어갔고요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아 스웨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쓰리 이너베드라고 아세요? 침대 3개가 아니라 쓰리 이너베드 아세요? 내가 너보다 영어 잘해요 침대는 과학이죠 여기서 나띵 아쉬운데요 찬스 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건데 왜 김진현 선수는 게임을 많이 안하죠? 자 오늘 저는 헤드 입장으로 오늘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귀도 뭔가 흐르는게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 가야됩니다 해줘야되요 말했다시피 당황하지않고 자신있게 빡 미스 당황하지않고 그렇죠 당황하지않고 미스해도 당황하지않고 그거 무슨 주문이에요? 나한테 전술좀 해줘봐요 애국가를 부르는것처럼 자신있게 자 5세트 이겼습니다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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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20 포인트 가죠 어우 지우네요 과감 도발인가요 저거는 자 지고 있는데 지웠어요 저거는 자신있다는건데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좀 발악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에? 전승해야되는데 왜? 우리 악불들 막냐구요 에? 자 여기서 김유진 선수가 탑 한번만 퍼주면 그렇죠 아 괜찮아요 아 마음노리가 안좋아요 내가 모여 내가 모여 내가 모여 아 진짜 1억이 있어요? 아 아 반세트하고 따야될거 아니에요 나도 캡틴인데 캡틴의 자돈심이 있죠 어찌됐든 오늘 3회전 PDM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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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줘서 저희 PDM이 압도적으로 와이넛을 이겼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프리미어리그 결승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뵈요 축하합니다